자 이번 시간에는 301페이지 공동소유부터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소유권 파트는 저번 시간에는 취득쇼 공동소유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공동소유는 민법에서는 한 문제 나오지만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서 두 개 그 다음에 등기법 그 다음에 세법이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소유는 꼭 여러분이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동소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총유 합유 공유 그죠 세 개가 있는데 그 지분 행사 형태에 따라서 총유 합유 공유로 나오는데 총유는 아예 지분이라는 것 없고 항상 단체성을만 가지는 거예요 총유 그 다음에 이제 합유 합유는 대외적으로는 항상 단체적으로 움직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자기 지분도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그 다음 가장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한 게 공유다 그래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인 형태가 합유다 하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소유다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나누어서 샀을 때 그걸 공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공유는 여러분 301페이지 공유는 공유 한 개의 승립은 법률행위한 승립 즉 아까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법률행위한 승립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라는 승립은 계약위에서 자 근데 이게 공유의 등기는 공유자 그 등기 이름을 등기 명의를 한 사람이 아니라 2인 이상 해놓으면 그게 바로 뭐다 공유의 등기다 하는 거 그래서 공유의 등기는 반드시 공유자 가벌병 이렇게 기재하는 걸 공유의 등기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는 거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몫을 1보다 적은 자기 몫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분수 1보다 적은 분수를 적는 거 이걸 지분이다 지분의 등기다 그래서 이 공유의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등기법에서 지분은 숫자 기재하는 거 분수 기재하는 것은 안 해도 관계 없다 이 숫자 기재 안 하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실제 지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서 이 공유의 등기는 필요적 절대적 등기사항이지만 지분의 등기는 상대적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 알아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유인 경우는 여러분 그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본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은 그 건물 소유자의 공유로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이다 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상속재산도 공유다 상속인의 공유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는데 302페이지 공유자의 지분권인데 여러분 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는 자기 권리 목 1보다 적은 목 분수 예를 들면 3명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그 3분의 1 지분권은 처분은 무순옵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포기하고 상속인의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동그라미 합니다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하는 거 그럼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항상 물건 전체에 미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반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인데 사용수익은 사용수익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됐습니까?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는 독점적 독점적이라는 말은 안 쓰고 여기서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타적 나오면 독점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자 이 동그라미 2번도 판례 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저번에 우리 그 판례에 나온 걸 보면 이 갑을병인데 자 3분의 1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이단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종전의 판례는 다른 공유자는 동의 없이 과반수도 아니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보존행위로서 각자가 돌려달라 이렇게 얼도 병도 가볍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5월달에 판례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유자가 지분이 있는 상태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돌려달라 할 수는 없고 돌려달라 할 수는 없고 됐습니까 가반수도 아니고 하는 경우는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물건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동그라미 2번 끊고 다른 공유자는 지금은 보존행위로서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라고 고치고 됐습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물건적 청구는 행사하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라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돼야 됩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자 여러분 만약에 3분의 1 공유자가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면 아까 다른 공유자는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와 달리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물건적 청구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이 꼭 전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 3분의 1만큼을 배타적으로 써도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용이다 어떤 사용이다? 비정상적인 사용이고 여전히 이런 경우도 을과 병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쓰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번처럼 똑같이 부당이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인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면적이 지분 범위 내에 상당하면 공유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은 공유자는 사용수용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자 2번 3번은 그냥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2번은 전부를 배타적으로 쓰는 거고 3번은 3분의 1 자기 지분의 범위만큼 이 3분의 1 배타적으로 써도 역시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용이다 하는 거 그래서 2번 3번은 묶어서 같은 거의 비슷한 성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은 소수 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 행위가 승립한다 하는 거 그래서 2번과 3번은 약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 3번 꼭 기억합니다 짱짱짱 중요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다 무슨적 공유다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 상호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꼭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냐 하면은 여러분 그저이 한필지인데 왼쪽은 갑이 사고 오른쪽은 을이 사가지고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등기부에 공유로 해둔 걸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그럼 구분 소유적 공유는 등기부 상에는 이렇게 공동 소유인 것처럼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다 별도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특정 부분을 매수하는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하게 된다 하는 거 요 세 개를 꼭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각 매수에서는 분할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공유 지분을 등... 지분 등기를 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각자가 특정 됐습니까 특정 매수분을 배타적으로 상수해간다 단독 소유한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공유로 봅니다 공유관계가 승리한 거로서 제3자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보존 행위로서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분 소유적 공유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도 하고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상호명의신탁은 이런 실명법에서 양현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상호명의신탁은 자기들끼리 약정으로서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때 분할이라는 단어 없대 했습니다 해소할 때는 됐습니까 지분 이전 등기로 한다 하는 거 지분 이전 등기 꼭 기억돼야 되겠죠 다시 오리지널 공유로 돌아와서 지분권의 처분 자기의 권리 3분의 1 지분권의 처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들끼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고 있자 지분 공유자 사이에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하지만 등기할 수 없고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자기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지분권을 다른 사람이 처분했을 때도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이제 배신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매도한 경우 자 1인이 매도한 경우 매매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고 단지 그 자기 지분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된다 하는 거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자기 지분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공유물인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A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을 때 갑과 을은 보존행위에서 각자 단독으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A에 대해서 건물 전부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자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하면 무조건 자기 지분만큼 전부라는 단어는 절대로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존등기는 항상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든 전원의 이름으로 하든 항상 이름은 전원의 이름으로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했다 하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보존등기는 전원이 함께 할 수도 1인이 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존등기는 반드시 전원의 이름으로 된다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등기법에서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격려된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에 대해서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재판상 청구했으면 그런 시효의 중단은 효력은 그 지분에 하나여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공유자의 관리 이용자 이 5개 기억합니다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 6개 다시 관리 이용, 계량, 임대, 해지, 갱신, 배타적 점유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내려와서 반가로 3번인데 관리 비용, 공과, 의무, 비용 이런 것들은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공유자 중에서 몇 년 이상, 1년 이상 지체한 경우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 가격으로 너 지분 나한테 넘겨라 하는 걸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그저이 작년 5월 21일 날 저는 합의체 판결인데 그럼 여러분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과반수가 아닌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종전에는 나머지 공유자는 전부 돌려달라 얼도 전부 병도 전부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판례가 이런 과반수가 아닌 소수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는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달리 얼과 병은 보존 행위로서 돌려달라는 할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같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지분만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판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주어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독점적 다른 소수 공유자가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고기라는 말은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소고기라는 말은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물건적 청구권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물건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지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이런 물건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지 제거하거나 공동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이런 물건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지 하는 적극 되겠습니까 하고 만약에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면 지분만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쟁점 3개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20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하고 202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잠깐 약간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가는데 304페이지 4번 공유물입니다 무슨 물? 공유물 됐습니까? 물건 자체를 처분 변경 그래서 여러분 지분의 처분하고 공유물의 처분 변경하고 다릅니다 물건 자체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분의 처분과 물건의 처분은 공유물의 처분하고는 다르다 다른 개념 용어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 자체를 공유물건 자체를 처분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이상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여기는 반가로 4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공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 또는 처분으로 봅니다 여러분 가반수권자라도 동의 없이는 건물 못 짓는다 건물 짓는 건 토지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따라서 1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는 경우는 보존행위로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7번 공유물 분할 갑니다 자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하자 할 수 있다는 거 5년 이내만 위하고 분할 금지 특약도 갱신할 수 있다 역시 갱신한 날로부터 5년 넘지 못한다 그러면 공유물이 부동산일 때는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하여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저히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인에서 갱신할 수 있고 몇 번이든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됐습니까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제척형성권이지만 일반적으로 형성권은 제척기간 1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가끔씩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여러분 제척기간 10년에 걸리지 않고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성권은 제척기간으로서 몇 년인데 10년인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지만 됐습니까 얘는 제척기간 10년에 걸리지 않고 공유로 있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3번 공유물 분할 방법입니다 협의 분할과 재판사항 공유로 있다가 우리끼리 나누자 전원의 동의하에 나눈 경우 그럼 협의 내한 분할하는 것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협의로 분할한 경우와 협의가 잘 돼가지고 분할한 경우와 재판에 의한 분할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협의가 승립되지 않을 때 공유자는 전원을 상대로 자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합니다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근데 나누자 하니까 못 나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손은 형성판결이고 확정되면 등기 없이 됐습니까 근데 나누자 하니까 오케이 협의가 되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행판결 확정됐다 하더라도 등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자 끊고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분할의 소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행의 소 판결 그럼 기억은 확정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재의 가익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한 경우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누면은 물건을 못 쓰게 되거나 물건의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 한 사람이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 1인 단독 소유하고 그러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격으로 배상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자 4번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분할 효과는 공유물 분할에는 소급효가 없다 자 분할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각각 단독 소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줄치고 상속재산도 공유로 보는데 상속재산도 공유자의 공유로 보는데 이 상속재산은 분할하면은 피상속 아버지 사망시로 소급해서 그래서 자 일반 오리지널 공유인지 공동상속재산을 공유인지 구분합니다 일반 공유는 분할하면은 분할한 그때부터 비소급효 근데 공동상속재산은 공유로 보는데 분할하면은 아버지 사망시로 소급해서 하는가 소급효 다르다 하는가 그 다음에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분할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목적물에 대해서 담보 책임진다 하는가 자 D가 중요합니다 담보 책임 내용으로는 손해배상 대금감액 해제 자 요 해제 재분할 요거는 협의로 분할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뭐로 분할했을 때 협의로 분할했는데 한 개의 물건이 하자가 내 물건의 하자가 너무 크다 다시 하자 이렇게 그걸 해제라는 말 씁니다 재분할 그래서 여러분 협의로 분할했을 때는 재분할할 수 있지만 재판상 분할에 대해서는 재분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지분권이 소멸해도 목적물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로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자 아까 저 공유물 분할 처음부터 나누자 하는데 못 나눠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 확정되면은 몹시 등기 없이 근데 나누자 혹해 협의가 됐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이행 판결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저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거는 됐습니까 공유 토지에 건물 되는 건 공유물의 변경 또는 처분으로 보아갖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저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 합유로 갑니다 합유는 여러분 계약 동그라미 법률 규정 여러분 계약은 이건 조합 법률 규정은 신탁법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 규정 조합이 승립하는 경우에 그 조합 재산에 관해서 승립한다 하는 거 그래서 합유 합유자 누구누구 이걸 합유의 등기라 합니다 합유 취지는 등기하지만 밑에 지분은 등기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지분 인정하지만 됐습니까 대외적으로는 단체성 띈다 했잖아요 그럼 등기는 대내적입니까 대외적입니까 대외적이잖아요 그래서 합유의 취지는 등기하지만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조합체 합유물에 합유 등기하지 않고 조합은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다른 조합원의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한 것은 무효다 하는 거 명의신탁 거죠 그런 거 기억하시고 법률 규정에 의한 합유하면 신탁법 무슨 법? 신탁법 그래서 신탁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하면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서 수탁자가 2인 이상이다 맡기는 걸 신탁이라 하잖아요 2인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합유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은 합유관계 내용은 합유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지나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규정에 조합이라는 규정 조합계약 그래서 합유에 관한 규정은 거의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그래서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그 다음 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합유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합유물 자체 처분도 전원의 동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전하는 합유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다 하는 거 그게 반가로 2번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서 지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개의 합유물에 대해서도 지분을 가지는데 3번 이런 지분의 처분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공유에서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물건의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 이렇잖아요 합유에서는 역시 합유물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지만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동의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 합유에서는 종료하기 전까지는 나누자라는 게 없고 상속도 없다 그래서 합유에서는 분할 청구도 없고 상속도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총유로 갑니다 총유하면 여러분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이렇게 하시고 총유는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고 다시 뭐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고 상속 없고 그래서 총유는 무조건 단체성만 가진다 하는 거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가끔씩 잘 내는데 이런 부동산에서는 총유는 단체 이름으로 등기한다 김혜김 씨 무슨 공판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단체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신청은 누가 하느냐 하면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자 관리인 명의로 등기한다 하면 틀립니다 명의는 사단 단체 이름으로 등기한다 하는 거 그래서 명의와 신청 구분해야 됩니다 명의는 단체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걸 명의 이름 오르는 것 사단 명의로 등기하고 대표자 또는 관리는 신청만 할 뿐이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기타 규약에서 총유관계는 규율해나 그의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규정해야 한다 이런 보존관리처분 세 개 동그라미 합니다 보존관리처분은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하고 사용수익은 정관기타 규약 하는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는 종전의 교회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종 교인을 뭐로 총유로 기숙한다 그런 거 판례입니다 자 교회가 분열됐을 때 자 분열된 교회가 돈이 필요합니다 야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 나눠달라 분할 청구하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송 제기하니까 분열된 교회가 분리되는 교회가 우리 재산 거기 들어 있으니까 우리 것도 몫이 있으니까 돌려달라 하니까 판사는 이 교회는 총유다 그래서 분할 없고 분할 청구라는 것도 없고 지분도 없고 상속도 없다 그러니까 나눠달라 분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 종전의 재산은 누구냐면 남아있는 잔종 교인의 총유 하는 거 너희는 다시 재산 만들어라 분할하자 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종전의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잔종 교인의 총유에 기소한다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307페이지 용인 물건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